히히우물 오우예 엘리트 호로스 얌 beyond 이케 이케 레시 헤리티 hop 오예 성직 자세 숨죽 자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때렸어야 했는데. 내 체력 다 어디였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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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만은 쓰지 않으려 했는데 아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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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엘리트 껌이네 난 불쌔 엘리트 잡아서 밸류 올리면 돼 엘리트 잡아서 랩돌 랩돌 없더슨 랩돌 아니 정도가 있지 이게 오기 금무 애도답 4명세다 이 배중 시키야 중식의 지금 덱에서는 쓸모없지 않나? 두 번째 Fuck. 든 pu5vad이든 썰기 là. 그니까 저의 정렬 프로듈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제 즈그룹 썰기에게 졸려 childcare. 왜? 응 고기 먹으면 그만이야 불쾌 집중 집중반사 큰거 왔다 아깝네 반사 강화고 이거 밟았으면 뭐 아까울거 있나 잘되고 있는데 비열하게 가자고 불쾌 불쾌 아니 불쾌 집중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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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검 나머지 두개가 개발라 소모검밖에 없네 저거 어느 세월의 잠이야 다시 잠시 데뷔 플러스 아니 쓰레기 포탈보다 쓰레기 이벤트가 존재할까 안아줘요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는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이 균형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어둠이 첨탑의 빛은 어디에 보컬 이벤트 이천 윙 왁 수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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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을 강화야되나? 둘 다 기념인데 지금 뭐가 우선이지? 둘이 거미 된다 음 아주 좋아 마무리 특 마무림 욜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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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수리검도 먹었는데 카드 먹을 것도 있나? 와 쓰레기 이벤트 먹을 만은 한 거 같은데 어? 광기 마무리 손목검? 개사기인데 맥련 터즐 뭐라고 때려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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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마무리에 광기 넣어야하고 마무리 10딜 마구 찌르기 파격감 찌기네 사격간만 죽여야하는데 다른것도 죽여버림 죽여버림 야아 내바부림아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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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법의 수호라 고등님이 먹으라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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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점에서 순수 나와도 돈 없어서 못산다. 죽어.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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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 5, 0, 6 지금 반사 강화 별 의미가 없는 광기나 강화하자 꼬네차는 전략 2분의 1 1, 2, 2, 3, whoever 1, 2, 3, 2, 3, 2, 3 lamb 너희 자식 방금 힘담소라구 나무리 엉코만 들고 소모껌 넣으려는 내 원대한 계획이 광기 내 얼마 안된 친구야 밀집 양초 뭔데 와아 탄축 헤드 꼴 하지바라 발놀림 단타드 와이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봤나 이 게임은 극찬받아 마땅합니다. 내 공중대비 무료다 민첩 열심히 올려야지 미사일은 무료로 비열합니다. 민첩 좀 올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중시계 5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이겨다. 나 심장 어 적색 열한 타격 나는 심장을 비열하게 때릴 수 있다. 완넘 3306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